1. 동탄예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안절 헬라와 성경 14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대할 때에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아가 이 말씀을 잘 전파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가타반토스 하면 분사죠. 가타바이노에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양성단수 소유격 부정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과거 분사는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려온 후에 그 말이죠. 여기 소유격이 두 번 나왔죠. 이것은 명사의 소유격 이것은 분사의 소유격 분사의 소유격과 명사의 소유격이 결합하여서 소유격 독립구문을 이룬다. 그래서 이때 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분사의 소유격은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가 내려온 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온 후에 어디에서? 아포트 오루스 산에서 중성단수 소유격입니다. 산으로부터 내려온 후에 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에콜루테산 하면 아콜루테오 따르다 그 말이죠. 아콜루테오 아콜루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따랐습니다. 그에게 그를 따랐습니다. 누가요? 많은 군중들이 다시 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리고 그에게 그를 많은 군중들이 오콜루스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리고 보라 보라 레프로스 나병 환자죠 문둥병 문둥병 환자죠 프로셀톤 프로셀톤은 프로셀코마에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단수 주격 한 문둥병자가 병자가 온 후에 프로셀코마에 어디어디로 오다 그 말이죠 그에게 온 후에 프로셀코네이 하면 프로셀코네오 프로셀코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프로셀코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프로셀코네오가 뭡니까 예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그 말이죠 그에게 한 문둥병자가 그에게 온 후에 말하면서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도 분사죠 레곤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단수 주격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보라 한 문둥병자가 문둥병자가 온 후에 온 후에 그에게 말하면서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퀴리 퀴리오스의 혹격이죠 주님 만약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랜플러스 가정법이죠 텔레스 하면 텔로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 당신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나싸이 하면 두나마의 두나마의 현재 중간태 수동태 즉설법 2인칭 단수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가타리싸이 하면 부정사죠 가타리조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가타리조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천차 한번 더 합니다 산에서 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그에게 많은 군중이 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습니다 아콜루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리고 보라 한 문둥병자가 온 후에 말하면서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서요 주여 만일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나마의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만일 원하신다면 나를 고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요즘은 한센시병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자 혹은 나병 환자 그렇게 말했었죠 한센시병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며 강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벌리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들고 항상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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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극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와 성경 150번째 시간, 15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활력과 즐거움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해석합니다. 그리고 에크테이너스 하면 에크테이노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주격 단수 남성 단수 주격 뻗은 후에 에크테이노 뻗다 이 말이죠. 그래서 뻗은 후에, 부정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뭐만 후에 라고 해석하고, 현재 분사는 뭐만 할 때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분사는 주동사와 동시대,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주동사보다 앞선 시제, 더 과거의 시제를 설명할 때는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 뭐만 후에 라고 해석을 하고, 현재 분사는 뭐만 할 때에 뭐만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크테이너스는 과거 분사죠. 뻗은 후에, 무엇을 뻗은 후에? 손을, 그 손을 뻗은 후에, 후에, 헵사토 하면 하프토, 하프토의, 하프토의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만지다의 말입니다. 하프토는 특별히 소유격을 취합니다. 그를 만지면서, 그를 만지면서 말했다. 혹은 말하면서 그를 만졌다. 그 말입니다. 이 하프토와 이 본동사와 이 현재 분사는 같은 시제,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그런 일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만지면서, 그를 만지면서 말했다. 이것도 가능하고, 말하면서 만졌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명에 좀 맞게, 만지면서 말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뻗은 후에, 그를 만지면서, 만지면서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 한센시병 걸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그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한센시병 걸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그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텔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카타리스테티 하면, 카타리조의 부정과거수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입니다. 깨끗하여 져라. 라는 말입니다. 부정과거수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너는 깨끗하여 져라. 그러자. 그러자. 유테오스 하면, 즉시. 그 말이죠. immediately. 즉시. 에카타리스테. 하면, 카타리조의 부정과거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깨끗하여 져습니다. 부정과거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의 문둥병이,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져습니다. 즉시. 즉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가 손을 뻗은 후에, 그 손을 뻗은 후에, 그에게, 그에게 대시며, 그를 만지시며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카타리조의 부정과거수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즉시. 그의 문둥병이. 원래 아우투가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순을 만들면, 우리말과 같죠. 그의 문둥병이, 그의 나병이,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카타리조의 부정과거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말대로 똑같이 말해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구하는 바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곡하게 구하며,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했던 그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요청대로, 그 요청 그대로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저 앞에 아뢰고, 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주님께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큰 선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께만 손을 벌리고, 주님께만 간과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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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루 한 절 헬라 성경 15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즐겁게 하시고 말씀이 사랑스럽게 하시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그 나병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였죠. 그렇게 되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후속 조치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라 하면 보라 메데니 하면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에이패스 하면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에이폰에 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 너는 말하지 말라 메데플러스 가정법이죠.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레고에 제2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 메플러스 가정법은 메플러스 가정법은 명령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플러스 가정법은 명령이다. 에이패스는 에이폰에 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도 됩니다. 메플러스 가정법 명령이죠. 보라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합니다. 보라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라 에이 알라 비 에이 가 아니라 비 낫에이 바삐입니다. 영어로 하면 낫에이 바삐 에이 가 아니라 비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바트 어떻게 하라고요? 휘파게 휘파게 하면 가라 휘파고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가라 세아우톤 너의 몸을 데익스톤 하면 보이라 그 말이죠. 데이크님이 보이다 그 말이죠. 데이크님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데이크님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가라 너의 몸을 보이라 누구에게도 헤레이 하면 제사장이죠. 헤레우스 헤레우스 헤레우스에 남성 단수 엮여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남성 단수 엮여 보이라 그리고 플러스 에넨콘 들이라 플러스 페로에 플러스 페로에 데이크 부정과거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플러스 에넨콘 들이라 무엇을 그 선물을 그 예물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혹은 예물을 어떤 선물이요? 호 플러스 에탁센 하면 플러스 에탁센 하면 플러스 타소에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명령한 명령한 그 선물을 드리라 누가 명령한 모세가 모세가 명령한 명령했던 명령했던 부정과거 플러스 타소에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모세가 명령했던 그 선물을 드리라 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말트리온 하면 말트리온 중성 단수 목적격이죠 말트리온 증언을 그들에게 증언을 위해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가라 너의 몸을 보이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어떤 예물이요? 모세가 명령했던 그 예물을 드려라 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보라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어떤 예물이요? 모세가 명령했던 그 예물을 드려라 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조약된 삶을 청산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백성들이 다 되고 주님의 그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었다면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셔서 주님의 그 귀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더러운 질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만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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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안절 헬라 성경 15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ASL톤토스 하면 분사죠. 분사 ASL 9의 제2부정과거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 그리고 여기 또 소유격이 나왔죠. 소유격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소유격과 소유격의 결합 소유격 독립구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분사의 소유격은 분사의 소유격은 뭐뭐할 때에 혹은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 과거 분사니까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들어온 SL코마에 들어오다 들어온 후에 어디로? 가거 나음으로 들어온 후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거 나음으로 들어온 후에 들어온 후에 프로스 엘톤 하면 프로스 엘코마에 프로스 엘코마에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나와왔습니다. 그에게 누가 나와왔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죠. 누가 나와왔습니까? 헤카톤 탈코스 하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나와왔습니다. 또 분사가 나옵니다. 바라칼론 바라칼레오 바라칼레오 간청하다 그 말이죠. 위로하다 간청하다 그 말인데 여기서는 간청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urge라는 겁니다. 영어로 urge 간청하다 그에게 간청하면서 바라칼레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기요. 그 백부장이 간청하면서 그에게 예수에게 나와왔습니다. 여기에 과거 분사가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고 본동사가 있죠. 주동사가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 분사는 뭐뭐한 후에 현재 분사는 뭐뭐할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속격 독립금은 예수님이 예수가 들어온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온 후에 한 백부장이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폴스 엘코마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칙설법 3인칭단수 뭐 하면서? 그에게 구하면서 그에게 요구하면서 그에게 바라면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누가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규리에 레고는 레고는 레고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주여 오파이스무 내 종이 파이슨은 종입니다. 둘로서도 종이지만 파이스도 종입니다. 원래 파이슨은 아이라는 의미죠. 근데 종으로도 쓰입니다. 내 아이가 그 말인데 내 종이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종이 내 종이 던져 줬습니다. 배블렛 타이 하면 발로에 발로에 던지다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던져 줬습니다. 던져 저 있습니다. 배블렛 타이 오마에 에타이 그렇게 변화하죠. 현재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어디에 그 집 안에 던져 저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파랄리티 코스 하면 중풍뱅으로 그 집 안에 누워 있습니다. 종이 그런데 데이노스 하면 심하게 바사니 조메노스 하면 바사니 바사니 조 바사니 조 아프게 하다 혹은 앓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사니 조 현재 수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심하게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분사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이후에 백부장이 한 백부장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간청하면서 간청하면서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내 종이 던져져 있습니다. 집 안에 집 안에 중풍뱅으로 중풍뱅으로 심하게 심하게 앓으면서 심하게 앓으면서 중풍뱅으로 집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 동사와 이 주동사와 이 분사가 같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집 안에 누워 있으면서 심하게 앓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 저의 종이 내 하이니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중풍뱅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집에 던져져 있습니다. 집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이죠. 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면 그의 아이가 그의 하인이 고심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그 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나은 깨끗하게 나은 그 종을 다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제 교회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제 사업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네들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벌리거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고심을 받고 그러한 자가 복을 얻으며 주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넘쳐서 주님께 넘치도록 받고 넘치도록 복을 얻는 믿음의 삶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과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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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5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호 3이네요 1호 3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서 주님께 영광 불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종이 집에서 앓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설법 1인칭 단수 고쳐주리라 그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에고 내가 간 후에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여기에 1인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굳이 또 에고라는 말 1인칭 대명사 영어로 I죠 1인칭 대명사를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고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포크리노마에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남성단수 죽격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남성단수 죽격 태가 수동태임을 나타내고 있죠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남성단수 죽격 대답한 후에 누가요? 그 백부장이 백부장이 대답한 후에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대답하여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답한 후에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말합니다 F는 페미, 페미 마라다 말이죠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사면증 단수입니다 페미 마라다에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사면증 단수 그 온 에스에 그렇게 변화하죠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대답한 후에 말합니다 그리에 주여 우크 부정어죠 나는이다 나는 합당하지 기카노스 합당하다 그 말이죠 어디죠 어디 어디 합당하다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I'm not worthy 이 말입니다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I'm not worthy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뭐가 합당하지 못하다고요? 희나 희나 플러스 가정법이죠 뭐가 합당하지 못하다고요? 나의 지붕 아래로 나의 지붕 아래로 나의 지붕 아래로 스테게 지붕이죠 스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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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변화하죠 나의 지붕 아래로 이런 식으로 어순을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말과 비슷하죠 나의 보통 임무가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지붕 아래로 당신이 오시는 것을 오시는 것이 에셀테스 당신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에셀테스 하면 에셀코마의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 2인칭 단수 다시 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뭐가요? 나의 지붕 아래로 당신이 오시는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내 지붕 아래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내 집에 오시는 것이 누추한 내 집에 오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죠 not a but be가 또 나왔습니다 not a but be가 또 나왔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but 어떻게 하라고요? 단지 monon 단지 only죠 영어로 하면 only 단지 말하라 말하라 에이페 레고의 부정과거능동태 명령법 2인칭단수 말하라 말하라 말씀만으로 로고는 로고스로구 로고 로고는 역격이죠? 역격 이것을 수단의 역격이라고 합니다 수단의 역격 수단의 역격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만으로 말씀을 사용해서만 말씀을 사용해서 말하라 그 말입니다 말만 하라는 것이죠 말씀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들어오실 필요 없고 누추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누추한 이곳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정이 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합니다 귀리의 주님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뭐가요? 나의 지붕 아래로 당신이 들어오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단지 단지 말씀으로만 말하십시오 말씀만 가지고 하십시오 말씀만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종이 내 종이 이하 테세타이 하면 야오마이 야오마이 치료하다 그 말이죠 야오마이 치료하다 그 말이죠 야오마이 치료하다 그 말이죠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이하 이하 테세타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리하면 내 아이가 내 종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말씀만 사용하십시오 말씀만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사용하시면 내 아이가 내 하인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내가 바로 내가 간 후에 엘코마이 엘코마이 부정 과거 분사 남성 단수 죽겨 고쳐줄 것이다 그를 고쳐줄 것이다 미래 행위죠 그러자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주여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I am not worthy 뭐가요? 나의 지붕 아래로 당신이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단지 단지 말씀으로만 말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낫겠습니다 낳을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하시면 내 아이가 낫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어떻게 이 좁은 누추한 곳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큰 은총을 넣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의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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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흥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절 헬라어 상경 15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만족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항상 주능함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그러한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결과가 있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죠. 백부장이 주님 저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실 만큼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류의 주인께서 조그만 지붕 아래에 들어오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종이 낫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죠.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히포 플러스 삭격이죠. 뭐 뭐 아래에? 엑수시야, 엑수시야스, 엑수시야, 엑수시안. 그렇게 변하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뭐 하면서? 에콘 하면, 에코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격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의 아래에 엠아우토스 하면, 제기대명사죠. 내 스스로의 아래에 역시 히포 플러스 삭격입니다.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군사들이 있으면서 내 아래에, 내 아래에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고,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군사들을 내 아래에, 나의 아래에 가지고 있으면서 에코는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격, 현재 분사니까 뭐 뭐 하면서, 본동산은 이거죠? M이죠? 나도 군사들을 내 아래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볼류테티 하면 볼류마이, 볼류마이의 부정과거수송태 명령법 인칭단수 가라, 그 말이죠. 부정과거수송태 명령법 인칭단수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그러면 갑니다. 그가 갑니다. 볼류마이, 볼류마이의 현재 중간태수송태 직설법 3인칭단수 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갑니다. 갑니다. 그가 갑니다. 이것은 부정과거수송태, 부정과거수송태 명령법 2인칭단수 그리고 볼류마이의 타인은 현재 중간태수송태 직설법 3인칭단수 그리고 다른 이에게, 다른 이에게, 엘쿠하면 엘쿠마이의, 엘쿠마이의 현재 중간태수통태 명령법 2인칭단수 오라, 엘쿠마이 오라 그러면, 그러면 엘쿠타의 현재 중간태수통태 직설법 3인칭단수 그가 옵니다. 그가 옵니다. 그리고 종에게, 나의 종에게 보이옷손 하면 보이예오 행하다 보이예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단수 이것을 하라 그러면 보이예오가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입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하면서? 나도 나도 내 아래에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내 아래에 내가 부를 수 있는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부하들 아닙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말씀만 합니다. 말로서 명령하면 군사들이 내 수호에 있는 자들이 다 내 말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수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것입니다. 나도 나도 내 수호에 부하들이 있어서 말만 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만 하면 다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도 그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 그리하면 그는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그리하면 그는 옵니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하라 이것을 하면 합니다.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고 나에게도 수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수하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만류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낳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개입하기만 하옵소서 주님만 개입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백부장처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명령 붙들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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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한절 헬라생경 15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해석해 봅니다 아쿠사스 하면 아쿠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죠 남성 단수 죽격 부정과거니까 들은 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은 후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을 드렸죠 예수님 주님은 왕중의 왕이시고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수와의 군사들이 있어서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러 가면 합니다 내 말로만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을 들은 후에 들은 후에 예수님이 놀았습니다 타오마초의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리고 에펜 말합니다 레고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누구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아콜루테오 따르는 자들에게 현재능동태 분사 남성복수역격 아콜루테오의 현재능동태 분사 남성복수역격 따르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들으신 후에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아멘 이 말은 낙귀들이 말할 때에 청중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멘 먼저 해놓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하신 그런 말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입니다 입시시마 폭시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멘 레고 휘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그 말이죠 휘메이스 휘몬 휘민 휘마스 그렇게 그렇게 변화하죠 바로 되니 어느 누구에게도 바로 플러스 삼격이죠 뭐뭐와 함께 혹은 뭐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포스 아우텐 이만한 such a great 그런 말이죠 이만한 그런 믿음을 피스틴 피스틴 피스티스의 여성단수 목적격이죠 이만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휴론 휘리스코 발견하다 휘리스코의 부정 과거 능동태식설법 1인칭 단수 발견 하지 못했다 다시 합니다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날스만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한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훌륭한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의료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종을 맡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고침받을 것임을 이 백부장은 확실히 믿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아멘 레고 히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받은 그런 제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됨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스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천지만물을 통제하시며 우리의 생사 허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더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강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복을 얻는 큰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주님 의지하며 늘 주님께 나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야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크리스토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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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우 성경 15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며 그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레고 데 휘민 호티 폴로이 아포 아나톨론 카이 듀스몬 헥수신 카이 아나클리 테손타이 메타 아브라움 카이 이삭 카이 야콥 엔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레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나는 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말이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큰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대의 백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런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을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 중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허티는 떼뜨리죠 많은 사람들이 아포 아나톨론 하면 아나톨레 동쪽이죠 아나톨레 아나톨레스 아나톨레 아나톨렌 아나톨라이 아나톨론 아나톨라이스 아나톨라스 그죠 동쪽들에서 동쪽들에서 복습니다 동쪽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두스몬 하면 서쪽이죠 두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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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스메스 두스메 두스메 두스마이 두스몬 두스마이스 두스마스 그렇게 변화하죠 동쪽들에서 서쪽들에서 서쪽들로부터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핵수신 하면 핵호 핵호의 미래능동태직설법 삼형칭복수 올 것입니다 핵호가 오다죠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합니다 나는 말한다 너희에게 무엇을요 많은 사람들이 동쪽들과 서쪽들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동쪽과 서쪽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서 찾아올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아나클리테손타이 하면 아나클리노 아나클리노 테이블의 식탁에 기대다 그런 말입니다 식탁에 기대다 미래수동태직설법 사명진 복수 식탁에 기댈 것입니다 기대다 기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식탁에 기댈 것입니다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식탁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식탁에 기대다 식탁에 기대다 이 말은 식탁에 참여하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메타 누구와 함께 입격 뭐뭐와 함께 사격은 뭐뭐 다음에 입격은 뭐뭐와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들의 나라에서 나라에서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식탁에 식탁에 기댈 것이다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식탁에 앉을 것이다 함께 식탁 교제를 교제를 나눌 것이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들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에 와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거다 함께 잔치를 벌일 거다 함께 식사할 거다 이 식사는 천국의 잔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풍요로움과 잔치와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잔치는 성경에서 잔치는 천국의 모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잔치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그 모습은 천국의 잔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쪽과 서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기댈 것이다 함께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런 말이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부장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구원해서 제외된 자들로 생각하겠지만 천국은 그러한 이방인들 동쪽과 서쪽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방인들이 함께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그 식탁에 천국의 그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며 온전히 능력과 권위와 권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한걸음 한걸음 걸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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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한절 헬라우 성경 15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호이 대 휘오이 테스 바실레이아스 에크 블레 테스톤 타이 에스토 스토 코스 토 엑소테론 에케 에스토 카이 호 클라우트 모스 카이 호 브릭 모스 톤 오돈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그 부름 안에서 함께 천국의 그 잔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그 식탁에 기대겠다 그러한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은 동에서 서까지 많은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에 이방인들을 모으실 것인데 그러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호이 휘오이 아들들은 테스 바실레야스 그 나라의 아들들은 원래 그 나라의 아들들 원래 원래 택한받은 민족들 그 말이죠 에크벌레 테스톤타이 하면 에크발로 에크발로 쫓겨나다 그 말이죠 에크발로의 미래수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쫓겨나게 될 것이다 테스톤타이가 미래수동태 미래수동태임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나라의 아들들은 선택받은 소위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어둠 속으로 스코토스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어떤 어둠 속입니까 엑소테론 하면 바깥 이란 말입니다 바깥 밖의 밖의 어둠 속으로 밖의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요 그 나라의 아들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바깥의 어둠 속으로 안에 빗속에 집안의 빗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빗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어둠 다시 말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바깥의 어둠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에케이 거기서 에스타이 하면 에스타이 하면 에이미의 미래중간태직설법 3인칭 단수 거기서 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빨들을 이빨들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우는 자가 클라우트모스 하면 울음이죠 울음 울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브릭모스 하면 브릭모스 하면 가는 자 가는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을요 오돈토스 하면 이빨이죠 이빨들이죠 오두스의 오두스의 남성복수 소유격 오돈토스 이빨들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어디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은 아들들은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밖에 던져질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에크발로의 에크발로의 미래수동태직설법 3인칭복수 어디로 바깥의 어두움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거기서 울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빨들을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원래 백성들 원래 그 나라의 아들들 원래 소위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사람들은 쫓겨나서 어둠 속으로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의 목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결국 어둠 속으로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은 동에서 석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서 천국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기댈 것입니다 함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원받아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저 백부장처럼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이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의 재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만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를 바라보고 죽게만 기도하고 죽게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과 힘과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간드리 간드리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6.1 1.1 1.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5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에이펜은 레고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식설법 3인칭 단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백부장에게 해카톤탄케 하면 백부장에게 해카톤탄케스 해카톤탄코 해카톤탄케 해카톤탄켄 그렇게 변하죠. 이것은 S로 끝나고 A로 끝나서 끝나서 여성명사처럼 보이는데 남성명사입니다. 이런 것을 일변화하는 남성명사이다. 마테테스, 프로페테스 다 같은 것입니다. 일변화하는 남성명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카톤타르케스 백부장 헤카톤타르케 하면 백부장에게 역격이죠.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휘파게 하면 가라 휘파고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호스는 like죠? 뭐뭐처럼이죠? 혹은 as 뭐뭐처럼 에피스튜사스 사스가 뭡니까? 사스는 부정과거죠? 부정과거 비스튜오에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너가 믿었던 것처럼 너가 믿었던 것 같이 내가 믿었던 것 같이 그렇게 게네테토 하면 기노마이의 제2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입니다. 뇌를 치어다 되어라 너에게 그 말입니다. 게네테토는 기노마이의 제2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지만 동해서부터 서해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저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아브라문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을 것이다.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것이지만 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가라. 가라. 너가 믿었던 것처럼 너가 믿었던 것처럼 피스토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단수 너가 믿었던 것처럼 되어라. 태도하면 귀노마의 제2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 되어라. 그 말이죠. 될지어다. 그 말이죠. 될지어다. 너가 믿었던 것처럼 너에게 될지어다. 그 말이죠. 명령법입니다. 3인칭 3인칭을 향한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3인칭을 향한 명령법이 있습니다. 명령법은 일반적으로 2인칭을 향한 것이지만 3인칭을 향한 명령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라. 라고 말할 때 너가 되어라. 너가 어떻게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어라. 이것이 어떻게 될지어다. 그런 식으로 말할 때 3인칭을 향한 명령법이 명령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야테 하면 야오마이 야오마이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 아이가 그 하인이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언제 엔테 호라 에케이네 저 시간에 저 시간에 저 시간에 라는 말은 헬라 라는 말은 헬라에서 관용 억으로서 즉시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종이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야오마이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의 아이가 그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언제요? 즉시 즉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너가 믿었던 대로 너가 믿었던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기노마이의 기노마이의 제2부정과거 수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 너에게 될지어다 너가 믿었던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너가 믿었던 대로 너에게 일어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아이가 그의 하인이 그의 하인이 나암을 입었습니다. 나암을 입었습니다. 언제요? 즉시 즉시 나암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나암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큰 자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적게 기쁘시게 할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영향은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역경들 앞에 맞서 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며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겁과 염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떨쳐내 버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반드리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5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엘톤, 엘코마의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단수, 죽기요. 부정과거니까 뭐만 후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들어온 후에, 엘코마의 들어가다, 들어간 후에,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들어온 후에 보았습니다. 에덴하면 블레퍼 혹은 호라오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사민증단수,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집 안에 들어간 후에, 엘코마의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런 말이죠. 들간 후에, 보았습니다. 에이덴, 에이덴, 호라오 혹은 블레퍼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사민증단수,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펜테라, 펜테라스, 펜테라, 펜테란, 그렇게 변화하죠. 장모, 그 장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블레메넨, 베블레메넨, 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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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완료 분사죠. 현재완료 수동태 분사, 여성단수 목적기억, 발로에, 현재완료 수동태 분사, 수동태 분사, 여성단수 목적기억, 누워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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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뷰레수산 하면, 뷰레소, 푸레소,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말입니다. 푸레소의 현재능동태 분사, 여성단수 목적기억, 열병을 앓고 있는, 누워있는,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자, 1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간 후에, 어디로? 베드로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장모입니까? 누워있는, 그리고 열병에 사로잡혀있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헵사토 하면, 합토의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사멘소사토 그렇게 변화하죠. 사멘소사토, 사멘타사스테 산토 그렇게 변화하죠. 부정과거 중간태, 중간태는 사멘소사토 그렇게 변화합니다. 사토가 나와있죠. 헵토의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만들었습니다. 그 손을, 그녀의, 그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호퓨레투스, 그 열이, 그 열이, 그녀를, 그녀를 떠났습니다. 앞에 캔 하면, 아피에미에, 아피에미에,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떠났습니다. 그 열이, 그녀를, 그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겔테 하면, 에게이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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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텐테스테 그렇게 변화하죠. 텐테스테, 테멘테테테산 그렇게 변화합니다. 에게이로에,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네이 하면,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온, 에세에, 그렇게 변화하죠. 그에게, 수종 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에겔테,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디아코네이 하면, 미완료, 디아코네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에게, 예수께, 수종 늘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5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열이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아피에미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리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 늘었습니다. 그를 삼겼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를 삼겼습니다. 그 말이죠. 전체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 어디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에코마이, 들어가다, 들어오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워있는,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열병을 심하게 앓아서, 누워있는, 그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열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났고, 예수를 삼겼습니다. 예수를 삼겼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병은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고,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과하고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읍시다. 주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주님만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로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큰 은총을 입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겪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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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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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노메니스 하면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 여성속격단수 여성단수 소유격 된 후에 그 말이죠. 뭐가 된 후에? 저녁이 된 후에.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 여성단수 소유격. 왜 기노마이가 여성단수 소유격이 되었습니까? 옵시아스가 여성단수 소유격입니다. 주격은 옵시아죠. 옵시아 옵시아스 옵시아 옵시안 그렇게 변화하죠. 저녁이 된 후에. 저녁이 그리고 된 후에 그에게 예수에게 포르스 엔행칸 하면 포르스 페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데리고 오다. 포르스 페로 데리고 오다. 그렇죠? 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합니다. 저녁이 된 후에. 그리고 저녁이 된 후에. 예수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많은, 많은 디아모니조메누스 하면 귀신들린 자들을 디아모니조메누스 하면 디아모니조마이, 디아모니조마이 현재 중간태원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목적기억 디아모니조마이의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목적기억 귀신들린, 많은 귀신들린 자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엑셀발렌 하면 에크발로에, 쫓아내다. 에크발로에, 에크발로에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쫓아내었습니다. 그 영인들을 푸뉴마타 하면 푸뉴마의, 푸뉴마의 중성 복수 목적기억이죠. 귀신들을 로고 하면 로고스의 역격이죠. 이런 것을 수단의 역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단의 역격 말씀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수단으로 그 영들을, 그 악한 영들을, 귀신들린 그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저녁이 그리고 된 후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포르스페로 그에게 누구를? 많은 귀신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가 쫓아내었습니다. 그 영들을 그 영들을 귀신들린 자들의 그 영들을 영들을 악한 영들을 마귀의 영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수단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여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들을 쫓아낼 때에 기억할 것은 말씀을 사용해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그 영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떤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앗 테라피오센 하면 테라피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고쳤습니다. 테라피오 고치다 그 말이죠. 테라피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테라피오 고치다 센은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임을 잘 나타내고 있죠. 쌓아쌓 그렇게 변화하죠. 한 번 더 합니다. 전역이 그리고 된 후에 된 후에 게놈아이의 부정과거 중간태 분사 여성 단수 소위격 전역이 그리고 된 후에 된 후에 그에게 예수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많은 유신들인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 영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 악한 것들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악한 것들이 뭐죠? 악한 병이나 악한 영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잘못된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것에 반하는 악한 것들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였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갖고 있는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사람이 가져였던 그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형상을 되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병들을 다 고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서 주를 섬기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사역이 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시다. 이를 위해 기도하여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다 치료하는 우리가 다 됩시다. 이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다 몰아내게 하시고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병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에 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막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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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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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6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해석합니다. 호흡포스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원인이고 앞에는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so that이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성취 되기 위해서 플래로 테 하면 플래로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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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 호퍼스 플러스 가정법입니다. 호퍼스 플러스 가정법 플래로우 성취하다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 성취 되기 위해서이다. 뭐가요? 토흐레텐 하면 이것도 분사입니다. 흐레텐 분사입니다. 레고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중성 단수 주격 혹은 에이폰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중성 단수 주격 말해진 것 말해진 것 그 말씀이 말해진 것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진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그 선지자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레곤토스 말하되 즉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해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진 것 말해진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그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아스테네이아스 하면 아스테네이아 복수 목적격이죠. 여성 복수 목적격 아스테네이아 약함입니다. 약함 우리의 약한 것들을 엘라벤 하면 람바노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상인칭단수 받았다 넘겨 받았다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졌다 받았다 그 말이고 담당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스 노수스 노수스 하면 노소스 질병이죠. 노소스 노스 노스 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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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하죠. 그 질병들을 에바스타센 하면 에바스타센 하면 바스타죠 제거하다 그 말이죠 바스타죠 제거했습니다 했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무마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이 말해진 그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 이사회를 통해서 말해진 것 말해진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이 그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담당했고 그리고 병들을 제거했다 했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고침해 그런 역사를 하셨다고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요? 예언자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진 다시 말해 다시 말해 그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질병들을 제거하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1.1핵도 어김없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병고침한 사역도 구약의 이사회의 말씀에 기록된 바 그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제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한 신앙이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잘 준행하였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솔라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모토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모토가 있다면 아드폰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근본으로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근본입니까? 하나의 말씀이 근본입니다. 말씀에 선신앙, 말씀 붙들고 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기뻐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영혼의 만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게으르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다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간드리 간드리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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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귀신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보신 후에 무엇을 어클론 하면 무리들이죠. 군중이죠. 어클로스 군중이죠. 어클로스 어클루 어클로 어클론 그렇게 변화하죠. 군중들을 보신 후에 어떤 군중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페리플러스 사격이죠. 뭐 주위에 그 말이죠. 그를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보신 후에 보신 후에 블레퍼 혹은 호라오에 제2부정과거능동태 분사 남성단수 주격 겔류센 하면 켈리오, 켈리오가 뭐죠? 켈리오 명령하다 그 말이죠. 명령하다에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가 명령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사사세 그렇게 변화하죠. 요세니, 세니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임을 잘 드러내고 있죠. 명령했습니다. 아펠테인 하면 부정사죠. 아펠코마이, 아펠코마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부정사 갈 것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본후에 무리가 그의 주위를 둘러싼 것을 본후에 명령했습니다.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디로 떠난다고요? 에스토, 페란, 건너편으로 그 말입니다. 페란, 건너편으로, 다른 쪽으로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셀톤 하면 프로셀코마이의 프로셀코마이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분사 남성단수 주격 프로셀코마이의 뭡니까? 가까이 가다 그 말이죠. 가까이 오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한 서기관에게로 가까이 간 후에 간 후에 부정과거 분사니까 간 후에 에펜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가 누군가 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한 주체는 바로 서기관입니다. 예수께서 그 서기관에게 가까이 간 후에 그 서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그라마테우스가 주격입니다. 주격. 이게 주격이에요. 주격. 에이스 플러스 원래 사격이죠. 근데 그라마테우스가 주격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온 후에 그가 온 후에 셀코마에 오다 그 말이죠. 그가 온 후에 누구에게 왔습니까? 서기관이 그에게 말하는 그 서기관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가 온 후에 온 후에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그라마테우스가 주격입니다. 이게 목적격이라면 예수가 서기관에게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주격이니까 서기관이 그에게 예수에게 말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APN은 APN은 레고의 제의부정과과능동태식설법 3인칭단수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아까에 온 후에 서기관이 서기관이 그에게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디디다스칼레 하면 디디다스칼로스 디디다스칼로스 뭡니까? 선생이죠. 선생 선생이여 디디다스칼로스의 혹격입니다. 혹격 선생이여 아콜루테소 하면 아콜루테오 따르다 그 말이죠. 쏘니까 미래능동태식설법 미래능동태식설법 1인칭단수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에게 따르겠습니다. 호프 하면 호프 하면 wherever 입니다. 영어로 wherever 어디든지 만약에 당신이 가는 어디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펠키 하면 아펠키 하면 아펠코마에 아펠코마에 현재 중간태 소통태 가정법 2인칭단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19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온 후에 예수께서 온 후에 그리로 온 후에 한 서기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본 후에 그리고 본 후에 군중들이 군중들이 그를 애호사하는 것을 본 후에 군중들을 본 후에 그런데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있어요. 그 주위에 군중들이 그 주위를 애호사하는 것을 본 후에 명령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떠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정과과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어디로?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갈릴리바다 반대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후에 한 서기관이 그에게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어디든지 어디든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기관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서기관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서기관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바라볼 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가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말씀을 고의로 어기면서 예수를 욕보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아골골작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요청의 진정성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아름다운 요청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요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요청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주세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오솔길을 한 걸음씩 걷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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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우 성경 16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그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제가 어디로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Hi! 알로펙스 하면 알로펙스라는 말인데요. 알로펙스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알로펙스는 여우입니다. 여우. 폭스입니다. 폭스. 여우도 폴레우스. 폴레우스는 폴레우스의 남성 복수 목적계기죠. 구멍. 굴을 말합니다. 여우들도 굴들을 가지고 있다. 에코의 현재 능동 대식설법 삼신 복수. 한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들을 가지고 있다. 자기 처소가 있다는 거죠. 여우가 밤에 돌아가서 쉬고 잘 수 있는 처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 베테이나 하면 새들입니다. 새들 베테이논의 중성 복수 주격 베테이나 새들도 어디에? 하늘에 새들도 카타스케노시스 카타스케노시스 하면 카타스케노시스 여성 복수 목적계기죠. 카타스케노시스의 여성 복수 목적계기요. 살 곳이란 말입니다. 머무를 곳 머무를 곳 다시 말해서 새들도 하늘에 새들도 머무를 곳이 있다.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까지 한번 더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우들도 여우들도 복수죠. 굴들이 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 새들도 새들도 거차할 꽃들이 있다. 거차할 꽃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울 부는 외울 관계부사죠. 외울 그 머리를 둘 장소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지지 못한다. 사람의 아들은 가지지 못한다. 무엇을 어디에 그 머리를 둘 장소를 가지지 못한다. 그 말이죠. 크리노는 크리노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입니다. O.S.A. 그렇게 변하죠. 현재 한번도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여우들도 굴들을 가진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거차할 꽃들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가지지 못한다. 어디에 그 장소를 그 머리를 둘 장소를 가지지 못한다. 어디에 머리를 둬야 할지 그 장소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왜 인자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을까요? 이 땅에 거차가 없을까요? 자기 집이 없을까요? 머무를 처소가 없을까요? 밤이면 돌아와서 편하게 쉬고 또 안식을 누릴 그러한 장소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지향하고 이 땅에서 낙원에 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거처를 갖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고 철로 역정의 삶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이 땅에 좋은 차를 마련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방식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큰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일구어놓은 그러한 기업과 사업체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은 주님 오실 때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삶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자는 멀히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없어질 재물과 집과 이 땅의 기업체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며 거기에 마음을 쓰며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영혼이 썩지 않고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야 할 큰 보물과 큰 은총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하고 연약하여서 이 땅의 마음을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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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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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해태로스 하면 다른 이 말입니다. 다른 영어로 하면 은아들입니다. 은아들 달은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가 놓여질 그런 공간이 없다. 인자는 이 땅에 처소가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참고로 이런 표시는 어떤 사분에는 있고 어떤 사분에는 없을 때 이런 표시를 합니다. 어떤 사분에는 있고 어떤 사분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그의 라는 말이죠. 아우투가 아우토스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의 라는 말인데 왜 이런 단어가 이런 단어가 어떤 사분에는 있고 어떤 사분에는 없을까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그런 말인데 그의 라는 말을 씀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분을 조금 후대의 사분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자들의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의미가 통하는데 그의 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읽을 때는 뜻이 약간 모호하는데 약간 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후대에 읽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라는 말을 그의 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분에는 있고 어떤 사분에는 이 아우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아우투가 없는 사분 짧은 사분이 바로 원래의 사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추측을 합니다. 좀 더 짧은 사분 왜냐하면 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가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라내거나 예수님 말씀을 삭제하는 대신에 가필하는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예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가필하는 설명해 넣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투가 있는 사분이 있는 사분이 좀 후대의 사분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건 여담이었고 다른 사람 그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APN은 APN을 내고에 저의 부정과거 능동태직설법 3인칭 단수 그에게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퀴리에 주요 퀴리오스의 혹격입니다. 퀴리오스의 혹격 주요 EPI-TREPSON 하면 EPI-TREPO의 EPI-TREPO의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나에게 나에게 허락하라 그 말입니다. EPI-TREPO는 허락하다 그 말이죠. 허락하다 allow죠. allow 허락하라 나에게 허락하라 주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브로톤 먼저 EPI-TREPO의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아펠코마이 뭡니까? 가다 그죠? 가다 EPI-TREPO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가는 것을 가는 것을 내게 먼저 허락하라 가는 것을 먼저 허락하라 그리고 그리고 탑사이 하면 탑토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입니다.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가 두개 등장합니다. 가는 것과 그리고 그리고 묻는 것을 허락하라 먼저 먼저 가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사람 그러자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그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예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어떻게요? 괴리의 주님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먼저 먼저 가서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고 묻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묻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제자가 그렇게 말하죠. 이 파테라는 파테르 파테르 남성 단수 목적격이죠. 아버지란 말이죠. 이 구절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언뜻 들으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장사도 지금 치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버지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잠시 미루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잠시 미루겠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그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치반일을 섬기고 치반일을 돌보는 것이 먼저다. 그런 말 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따르라.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먼저 자신을 부연하고 십자가를 치라. 이 땅의 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뒤를 따르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죠. 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그때까지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죠. 아내를 만족시켜줘야 되죠. 배우자를 만족시켜줘야 되죠. 직장을 직장에 다녀야 되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죠. 관심을 기울일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먼저 너는 하나님을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택할 것인가. 가정을 먼저 택할 것인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잘 모실 것을 먼저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택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서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끝들을 택하여서 이 땅과 함께 살다가 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르고 먼저 주님을 선택하며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칭찬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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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씀이 유익하며, 말씀이 내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섬기다가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제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콜루테이 하면, 아콜루테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순입니다. 모이,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오는 3격을 취합니다. 3격, 나에게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할 때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오,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리고, 앞에 하면, 아피엠이의, 아피엠이 뭡니까? 내버려 두라 그 말이죠. 떠나라 그 말이죠. 내버려 두다, 떠나가다 그 말입니다. 두고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피엠이의 부정과과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순 내버려 두라 그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 뭐하도록? 뭐하도록? 장사하도록 장사하도록 그 스스로의 죽은 자들을 그 스스로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탑사이 장사하도록 탑토의 부정과과 능동태 부정사죠. 그 스스로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순 그리고 내버려 두라 그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 뭐하도록? 그들의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탑사이 탑토의 부정과과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 스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해아우토는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 그들 스스로 그 말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의 죽은 자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케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간섭한다고 해서 간여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그것이 바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끔 너는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시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참된 생명이고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드리 간드리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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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엠반티 아우토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역격이 두 개 등장합니다. 엠반티는 엠반티는 엠바이노, 엠바이노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남성, 단수, 역격. 엠바이노가 무엇입니까? 타다 그 말이죠. 타다 안으로 들어가다 그 말이죠. 또 아우토라는 역격이 등장합니다. 역격이 두 번 등장하였죠. 이것을 시간의 역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의 역격. 이럴 때는 대명사의 역격이 주호가 되고 분사의 역격이 동사가 되어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배를 탔을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합니다. 역격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를 시간의 역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배에 중성, 중성단수 목격이죠. 그가 그 배에 탔을 때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게 그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에클루테사는 아콜루테오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죠. 그가 배에 올랐을 때에 그에게 그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두는 불변화사죠. 세스모스 하면 폭풍입니다. 폭풍, 큰 폭풍이,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에클루테사는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큰 폭풍이,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엠테 달라세 하면 달라사, 달라사, 달라세스, 달라세, 달라산 그렇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일변화 명사 가운데 특이하게 변화하는 그런 명사죠. 아, 에스, 에, 안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명사입니다. 독사처럼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달라사, 달라세스, 달라세, 달라산 그렇게 변화합니다. 바다죠. 바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호스테이 하면, 호스테이 뭐죠? 결과의 접속사죠. 그래서 그 배가, 그 배가 갈륩테스타에 하면 갈륩토, 갈륩토, 덥다가 말이죠. 현재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덮였습니다. 덮였습니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히포톤, 퓨마톤 하면, 퓨마톤, 물결이죠. 물결에 의해서, 물결들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물결들에 의해서, 그 배가, 그래서, 그 배가 물결들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는, 에카투덴 하면, 카튀도, 카튀도가 뭡니까? 자고 있단 말이죠. 카튀도, 카튀도에, 카튀도에, 미완료, 능동태식설법, 3인칭, 단수,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올랐을 때에,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라, 보라, 큰 풍랑이, 큰 폭풍이 되었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어디에? 바다에. 갈릴리 바다를 말하죠.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배가, 예수님이 탄 배가, 배가 물결에 의해서 덮였습니다. 물결에 의해서 덮였다, 그 말이죠. 물결에 의해서 덮일 만큼, 덮일 만큼, 큰 파도가,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가 물결에 의해서 덮일 만큼, 갈릴리 테스타에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덮일 만큼, 큰 폭풍이 그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미완료입니다. 자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죠. 아마도 곧 침원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 어디에 물결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어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항해할 때에 폭풍이 일었고, 그 큰 물결이 그들의 배를 덮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만류의 주 예수 그리스께서 그 배 속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폭풍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부였지만, 그리고 그 배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그 배는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경험과 많은 실력과 많은 기술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하시지만, 우리의 삶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과 함께할 때 항상 기쁨과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도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악한 마귀는 저 풍랑은 결코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배를, 그 사람을 저 악한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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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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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폭풍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물결이 배 위에 넘쳐서 배가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브로스 엘톤테테스 하면 브로스 엘코마이의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복수 주격 브로스 엘코마이 다가가다 그 말이죠. 다가가다. 그러자 그들이 다가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깨웠습니다. 에게이란 하면 에게이로 에게이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사면증복수 원래 부정과거 능동태는 사면증대산인데 왜 여기 시그마가 빠졌죠? 유염동사 다음에 시그마는 탈락한다. 그런 경우 그런 법칙 아시죠? 그래서 에게이란이 됐습니다. 에게이란이 아니라 에게이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간 후에 깨웠습니다. 에게이로 깨우다 일으키다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레곤테스 하면 레고에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복수 주격 퀴리에 주요 퀴리오스의 복격 소손 하면 소조에 소조 구원하다 그 말이죠. 소조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 구원하소서 2인칭 단수니까 당신은 구원하소서 아폴류메타 하면 아폴류미 아폴류미 망하다가 말이죠. 아폴류메타 하면 현재 중간태 직설법 1인칭 복수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폴류미의 현재 중간태 직설법 1인칭 복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다가간 후에 그를 깨웠습니다. 깨웠습니다. 말하면서 깨웠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T 하면 Y입니다. Y, 왜 라는 말입니다. 왜 의문대명사죠. 델로이 하면 델로이 하면 두려워하는 델로스의 두려워하는 이란 형용사 델로스의 남성 복수 주격 두려워하는 자들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냐 그 말입니다. 에스테는 에이미동사의 2인칭 복수죠.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멘, 에스테, 에이신 그렇게 변화하죠. 에스테는 2인칭 복수 왜 너희들은 두려워한 자들이냐 왜 두려워하느냐 올리고, 피스토이 하면 올리고는 뭐죠? 작자란 말이죠. 피스토이는 뭐죠?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때, 도테 도테는 영어로 하면 된이죠. 된 그때 에겔테이스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후에 누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났겠죠. 예수님께서 일어났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죽격 일어난 후에 에페메센 하면 에피티마오에 에피티마오에 부정과거 능동태직설법 3인칭 단수 에피티마오 꾸짖다 그 말이죠. 티메은 명예라는 말이고 에피라는 말은 위해라는 말이니까 그 명예를 짓밟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래서 꾸짖다 그 말이에요. 꾸짖다 일어난 후에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그 아네모이스 하면 바람들이죠. 아네모스 바람이죠. 바람들을 그리고 그 바다를 역격입니다. 역격을 썼죠.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그 바람들을 그리고 그 바다를 그러자 그러자 되었습니다. 기노마이의 기노마이의 부정과거 중간퇴직설법 3인칭 단수 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잔잔하게 갈레네 하면 갈레네 하면 고요함이죠. 고요함 여성 단수 주격 고요함 영어로 하면 캄입니다. 캄 고요함 잠잠함 그 말입니다. 크게 잠잠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26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일어난 후에 꾸짖습니다. 그 바람들과 그리고 그 바다를 그러자 그러자 크게 잠잠함이 뀌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25절 26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간 후에 일으켰습니다. 그를 그리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일으켰습니다. 깨웠습니다. 그 말이죠.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일어나신 후에 꾸짖습니다. 그 바람들과 그 바다를 그리고 크게 잠잠함이 되었습니다. 대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런 풍랑과 이런 파도를 만났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겁을 내느냐.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그 풍랑을 바람을 구지하시니까 그들이 크게 잠잠하게 되었다.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크게 잠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큰 풍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잠잠하게 되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할 것은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피티마우라는 말은요. 에피티마우라는 말은 꾸짖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과 풍랑에도 쓰이지만 마귀에게도 쓰입니다.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내보내실 때 에피티마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그 바람과 그 바다 뒤에 그 풍랑 뒤에 마귀가 서서 예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뒤집어서 그 사액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습니다. 마치 마귀를 꾸짖듯이 귀신들을 꾸짖듯이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적고 하는 이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마귀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입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작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약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하시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폭풍이 몰려왔는데 큰 잠잠함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해서 옴삭달싹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되고 겁내서도 안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옴삭탈삭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주님 아시죠? 큰 믿음 허락하시고 큰 능력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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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은신학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건 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절 헬라 성경 16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러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과 그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더라. 큰 고요함이 왔다. 그렇게 앞에 내용이 나왔죠. 큰 고요함, 그것이 중요합니다. 큰 풍랑이 왔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임하는 그런 큰 풍랑이 왔는데 도저히 그들이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큰 풍랑이 왔는데 큰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큰 풍랑이 아주 큰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에타오마산 하면 타오마죠. 놀라다 그 말이죠. 놀라다에 부정과거능동태 징설법 3인칭 복수 산이 3인칭 복수라는 것을 잘 드려내고 있죠. 사사세, 사멘사테산 그렇게 변화하죠. 레곤테스 레곤테스는 분사죠. 레고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그래서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면서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혹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사는 뭐 뭐 하면서 뭐 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해 드렸죠. 현재 분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뭐 하면서 다시 말해 말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랐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타포스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보타포스 보타포스는 what kind of man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놀라움을 나타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에스틴은 에이미의 에이미의 현재 능동대 직설법 3명칭 단수죠. 에이미 A 에스틴 에스맨 에스틴 에이신 그렇게 변화하죠. 현재 능동대 직설법 3명칭 단수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게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과 바다를 잠잠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네모이 하면 아네모스의 아네모스의 남성 복수 주격이죠. 바람들 바람들과 그리고 그 바다도 탈라사 하면 바다죠. 탈라사 탈라세스 탈라세 탈라산 그렇게 변화하죠. 탈라산은 특별히 맨 끝이 알파로 끝나지만 끝나지만 그래서 일변화 명사인데요. 아 에스 에 안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독특한 일변화 명사죠. 아 에스 에 안 히파쿠우신 히파쿠오 히파쿠오가 뭡니까? 히파쿠오 히파쿠오는 순종하다 그 말입니다. 히파쿠오 아쿠오는 듣다란 말이고 아쿠오는 듣다란 말이고 히파우라는 것은 아레라는 말입니다. 아레에서 듣다 다시 말해 순종하다 이것은 현재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를 의미하죠. 우신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신 그렇게 변화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람들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바람과 바다도 바람들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람들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순종한다 그 말이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람과 풍량을 잠잠케 하시자 큰 평온함과 큰 잠잠함이 임하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람들과 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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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우리 인생의 그러한 풍랑도 예수님은 잠잠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풍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까지 보이는 큰 풍랑과 큰 물결과 큰 바다 그 앞에서 나는 죽은 나이다 우리가 죽은 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풍랑과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풍랑과 이 모든 위험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큰 잠잠함 큰 고요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하십니까? 위험 가운데 그하십니까? 일촉축발의 그러한 누란지세의 어려움 가운데 그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다 제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래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큰 믿음을 가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차여서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권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땅의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여서 적은 믿음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다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약과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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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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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한절 헬라우 성경 16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다 잠잠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리고 소유격이 두개 나왔습니다. 엘톤토토스 그리고 아우투 이런 것을 소유격 독립구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대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분사의 소유격은 수로가 됩니다. 그가 엘톤토토스는 엘코마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분사죠. 남성단수 소유격 그가 온후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소유격과 분사의 소유격과 대명사의 소유격 혹은 명사의 소유격이 결합하여 소유격 독립구문을 이루는데 이때 명사의 소유격 혹은 대명사의 소유격은 주어가 되고 분사의 소유격은 수로가 된다. 분사의 소유격이 이 분사가 현재 분사일 때는 뭐뭐할 때의 과거 분사일 때는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온후에 어디로? 어디로 온후에? 건너편. 건너편은 어디 건너편이요? 가다라 지방의 가다레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다라 지방, 가다라의 사람들, 가다라의 그런 말인데요. 가다라의 지방의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가 온후에 어디로 왔다고요? 건너편, 건너편,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온후에, 온후에 휘펜테산 하면 휘판타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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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정과거능동태식설법 3인칭 복수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이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온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복수니까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이모니 쪼매노이 하면, 다이모니 쪼마이, 다이모니 쪼마이,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이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액톤문에메이온, 액톤문에메이온, 무덤들에서, 무덤들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무네메이온 하면, 중성복수, 소유격이죠. 엑셀코멘에메이온 하면, 엑셀코마에, 엑셀코마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 남성복수, 주격, 무덤 속에서, 무덤에서 나온 두 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온 후에, 어디로 온 후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온 후에 예수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누가요? 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칼레포이, 사나웠다 그 말이죠. 칼레포이, 칼레포스 하면, 아주 위험한, 폭력적인, 사나운, 그 말이죠. 남성복수, 주격, 그들은 리안 하면, 아주 벨입니다. 영어로, 대리, 아주 사나웠습니다. 아주 사나운 자들인데, 얼만큼 사나웠냐면, so that, 그래서,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을 만큼, sqa 하면, sqo, 현재, 능동태, 부정사죠. 할 수가,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너무, 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누구도 지나는, 중성복수, 주격이죠. 부정대명사, sqa의 중성복수, 주격이죠. 누구도, 누구도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과렐테인 하면, 바렐코마의 지나가다, 바렐코마의 지나가다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디로?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사나운, 매우 사나웠다, 그 말입니다. 매우 사나워서, 매우 사나워서, 누구도, 누구도, 그 길로,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사나워서, 누구도,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사나워서, 누구도,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 후에, 어디로? 건너편으로, 어디로? 정확하게? 가다라 지방으로 온 후에, 그를 만났습니다. 누구요? 두 귀신들린 자들이, 두 귀신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사나워서, 어느 누구도, 그 길로,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납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귀신들려서, 그 길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러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신들린 자들이, 두 귀신들린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귀신은요? 귀신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너무 사납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 폐를 끼치고 있었죠. 그 길을 막아서,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의 사명은, 귀신의 본부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여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액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랑과,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경선과,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액과, 이처럼 마귀의 사액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마귀의 사액은 사람을 파괴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람을 결국, 결국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임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액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어내는 그러한 사액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액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떠한 사액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액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짓밟고, 그래야 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하는 그런 죽임의 사액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액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우는 사액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액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사액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사액이 되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액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여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액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액이 되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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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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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서 외쳤습니다. 레곤테스는 레고의 현재 능동태품사 남성 복수 추격, 뭐라고 말하면서 외쳤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면 너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다시 말해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관계냐? 너와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와 우리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엘테스, 엘테스 하면 엘테스 하면 엘코마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직설법, 2인칭 단수, 왔다 그 말이죠. 엘코마의 오다 하니까 왔다. 히어. 여기에 왔습니까? 프로, 카이루 하면 카이루, 카이루, 카이론 시간이죠. 시간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왔습니까? 여기에 바싸니사이 하면 바싸니사이 하면 바싸니조 괴롭게 하다가 말이죠. 바사니조, 바사니조의 부정과거 능동태의 부정사입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냐? 우리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왔나이까? 여기에 시간 전에 왔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시간 전에 왔나이까? 지옥으로 갈 시간이 안됐는데, 지옥으로 들어갈 시간이 안되었는데 그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시간 전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를 하도록 내버려 둬라.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신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마귀의 제력과 하나님의 군사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와의 대적을 하나님 아들과의 대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빛과 어둠이 대체하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괴로워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대체의 국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싫어합니다. 너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일찍 왔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사역할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와 싸우지 못하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 앞에 맞을 때에 그들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영혼이라도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구원의 방주에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익을 잘 감당하고 담대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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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극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와 성경 17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며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엔 하면 에이미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있었다. 그러자. 그러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그렇게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죠.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였죠. 그러자. 그들 멀리. 그들로부터 멀리. 마크란 하면. 마크란 하면. 부사로서 멀리라는 말이죠. 그들로부터 멀리. 멀리 있었다. 무엇이요? 그 때가 있었다. 때에 무리가 있었다. 코이론. 폴론. 많은 돼지들의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있었다. 그리고 그러자. 멀리. 그들로부터.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들. 그들로부터. 멀리. 멀리. 때가 있었다. 많은 돼지들의 때가 있었다. 그 돼지들이. 그 돼지들이 뭐 하는 거 하면. 뭐 하고 있으든가 하면. 보스코 메네. 보스코의. 보스코의. 현대수동태 분사. 여성 단수 죽격. 보스코가 무엇입니까? 먹이다죠. 먹여지고 있는. 양육되고 있는. 먹여지고 있는. 많은 돼지들의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있었다. 그들로부터. 먼 곳에. 먼 곳에. 많은. 돼지의 때가. 먹여지고 있었다. 길러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자. 그러자. 그. 귀신들은. 이 말입니다. 다이모네스 하면. 다이모네. 남성 복수 추격이죠. 간생합니다. 요구합니다. 파레칼룬 하면.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간청하다. 그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간청하다. 영어로 하면 urge. 좀 되겠죠. 간청하다.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삼위원칭 복수. 운입니다. 운.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삼위원칭 복수. 운. 운엑의 오며넺, 운. 그렇게 변하죠. 그에게. 간청.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간청했습니다. 만일 에크발레이스 헤마스 하면 우리들을 당신이 쫓아내려거든. 에크발레이스 하면 에크발로 쫓아내다 그 말이죠. 에크발로의 현재 능동체 직설법 2인칭 단수 당신이 우리들을 쫓아내면 쫓아낸다면 아포스텔론,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 보내다 그 말이죠. 아포스텔로의 부정과거 능동체 명령법 2인칭 단수 보내라. 보내라 우리를, 우리를 어디로? 그 때로, 해테스테텐 그렇게 변하죠. 해테스테텐 그렇게 변하죠. 그 때로, 돼지들의 때로 우리를 보내라. 보내소서 그 말이죠. 코이론 하면 코이로스의 남성 복수 소유격. 30일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간청합니다. 요구합니다. 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만일, 만일 우리를, 우리를 쫓아 보내려거든 보낸다면 보내라, 보내라. 우리를 어디로? 돼지들의 때로 우리를 보내라.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들의 때로 우리를 보내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그들로부터 멀리 많은 돼지 떼가 먹이고 있었다. 많은 돼지 떼가 양육되고 있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은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우리를 쫓아낸다면 보내라, 우리를 돼지 떼에게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과 조우하고 그들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쫓겨날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일찍 왔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멀리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치고 있었던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을 죽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방해받도록 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 무리를 떠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면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각한 채산상의 피해가 초래됐기 때문에 예수를 아마 멀리하고 예수를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돼지 떼들에게 들여보내달라고 만약 우리를 쫓아낼 거면 우리를 돼지 떼들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귀신들은 사람을 파괴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세우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들 가운데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사액을 감당하지만 귀신은 마귀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의 심성을 파괴하고 재산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완성시키지만 귀신들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세우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파괴하고 재산을 파괴하며 인성을 파괴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마귀의 그 괴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액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그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을 좌표에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액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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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 성경 17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에이팬은 레고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즉설법 3인칭 단수죠.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휘파게테 하면 휘파고 가다 그 말이죠. 가다 가다 예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가라. 그러자 그들이 그들이 엑셀톤테스 하면 엑셀코마이 나가다 그 말이죠. 엑셀코마이 엑셀코마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분사죠. 남성복수주격 남성복수주격 부정과거 엑셀코마이의 부정과거능동태 분사 남성복수주격 나간후에 그러자 그들이 나간후에 아펠톤 들어가다 그 말이죠. 아펠코마이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즉설법 3인칭 복수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두스 코이루스 하면 코이루스의 남성복수 목적격이죠. 코이루스 돼지죠. 돼지 코이루스 코이루 코이루 코이론 코이로이 코이론 코이로이스 코이루스 그렇게 표현하죠.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간후에 그 사람에게서 나간후에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후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두 보라 감탄사죠. 불변화사죠. 홀메센 하면 홀마오라는 말이 있어요. 홀마오 홀마오 돌진하다 그 말입니다. 돌진하다 홀마오 돌진하다 모든 때가 그 때가 돼지 때가 말이죠. 모든 돼지 때가 카타 투 크렘누은 크렘누은 크렘노스의 단수 소유격이죠. 크렘노스가 뭡니까? 비탈입니다. 비탈 아래로 그 말입니다. 카타는 아래로 그 말이죠. 카타 플러스 입격 아래로 카타 플러스 합격 뭐뭐를 대하여 그 말이죠. 카타 플러스 입격 아래로 비탈 아래로 그 때가 모든 때가 돌진했습니다. 돌진했습니다. 홀마오 홀마오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비탈 아래로 돌진 해서 탈라산 물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죠. 물로 돌진하였습니다. 그 말이죠. 탈라사 탈라세스 탈라세 탈라산 그렇게 변화하죠. 그리고 그리고 앞에 탄원 하면 아포 테네스코 죽다 그 말입니다. 아포 테네스코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앞에 탄원 하면 죽었습니다. 어디서 엔토이스 휘다신 휘다신 휘돌 휘돌 중성명사죠. 중성 복수 역격 물들 안에서 물들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라 가라 돼지대로 가라 그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나간 후에 그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돼지들 에게로 그리고 보라 보라 내다랐습니다. 돌진하였습니다. 모든 그 때가 무아래로 카타투 크렘누 하면 피탈 아래로 크렘노스피탈이죠. 어디로? 에스텐탈라산 물 안으로 바다 안으로 호수 안으로 내다랐습니다. 바다에 빠졌다는 거죠. 바다로 돌진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디서? 물들 안에서 죽었다. 익사했다. 그 말이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실려거든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돼지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후에 돼지대에게 들어갔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대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을 충동하여서 피탈길을 내다라 피탈길을 내다라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였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악한 마귀는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생명체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지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돼지대들이 다 죽게 되자 그 마을 사람들은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배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돼지대들을 죽이고 예수를 그 마을에서 떠나게 함으로 그 마을 사람들 그라사 그 골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 귀신들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돼지대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죽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충동진하여서 예수를 그 마을에서 떠나게 함으로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귀신들에게서 구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에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귀신들처럼 죽이는 사에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에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리는 사에게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사에게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귀신들의 사에게 그들의 사에게 그들의 목표가 죽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에게 동참하게 하야 주시옵소서 생명의 보험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함께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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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소원신학원 헬라어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배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17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나아가 이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호이 대 보스 콘테스 에피우 곤 카이 아펠 콘테스 에이 텐 폴린 천천히 해석해 봅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먹이던 자들이 치던 자들이 보스코 하면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 그 말이죠.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죽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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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던 자들이 에피우곤 하면 푸게 푸게 부정 과거 능동태 즉설법 3인칭 복수 도망갔다 그 말이죠. 푸게 도망가다 에피우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펠 아펠 톤테 하면 아펠 코마 들어가다 그 말이죠. 아펠 코마 의 분사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죽격 아펠 코마 의 제2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죽격 들어간 후에 어디로 그 도시로 그 도시로 들어간 후에 아펭 겔란 하면 아펭 겔란 하면 아펭 겔로 아펭 겔로 전하다 그 말이죠. 아펭 겔로의 부정 과거 능동태 즉설법 3인칭 복수 전했습니다. 들어간 후에 그 도시로 들어간 후에 자기 마을로 들어간 후에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나간 것과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대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몰싸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들 일들 어떤 일들 귀신들린 자들의 일들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전했습니다. 귀신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 전했습니다. 33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자 그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그 치던 자들이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간 후에 들어간 후에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들 귀신들린 자들에 관한 그것들도 다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귀신들린 자들에 관한 일들도 보고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자 이두 보라 모든 도시가 모든 도시가 엑셀텐 엑셀텐 하면 엑셀코마이 나왔다고 말이죠. 엑셀코마이 엑셀코마이의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엑셀코마이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나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휘판테신 하면 보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휘판테시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도시가 나왔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예수 예수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후에 그를 본 후에 예수를 본 후에 이돈테스 이돈테스는 호라 혹은 블레포의 제2부정과거능동태 분사 남성복수 주격이죠. 그를 본 후에 파레칼레산 하면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간청하다고 말이죠. 파라칼레오의 파라칼레오의 부정과거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산이 3인칭 복수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를 본 후에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호포스 하면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that입니다.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that 여태 바이노의 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 호포스 플러스 가정법입니다. 호포스 플러스 가정법 부정과거능동태 가정법 3인칭 단수 떠나는 것을 떠나는 것을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떠나달라고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마을 들로 부터 그들의 마을 들로 부터 예수에게 그들의 마을 들로 부터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3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보라 보라 그 돼지를 치던 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다 보고하자 이 모든 것을 다 보고하자 보라 모든 고울이 모든 도시가 모든 마을이 나왔습니다.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후에 그를 본 후에 부정과거 분사니까 머만 후에 라고 해석하죠. 본 후에 간청했습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의 부정과거 능동대칙설법 3인칭 복수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마을 들로 부터 떠나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전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그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을로 마을로 고울로 들어간 후에 들어간 후에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귀신들린 자들의 관한 일들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보라 모든 모든 고리 모든 마을이 나왔습니다.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후에 본 후에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마을들로 부터 호리온 하면 호리온 하면 호리온의 중성복수 소유격이죠. 예수님은 그 두 명의 귀신들린 자를 주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귀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삶을 되찾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들이 대지대에 들어가서 대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몰살하자 몰살하자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시끄러워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계시면 마귀가 발광을 하여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를 떠나달라고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그 두 사람의 영혼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이 돼지대 혹은 재산상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자 조용했던 그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시끄러워지자 그들은 예수에게 떠나달라고 간증을 한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지배 구조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지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그 주인이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울 수가 있으며 어머니와 딸이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배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반면에 어떤 가정과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 가정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여 다시 예수를 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마치 이 그라사 마을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자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영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기가 해코지하면서 나간 그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를 배쳐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떤 것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0마리의 돼지대가 몰살당하고 죽은 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의 조그마한 재물과 조그마한 위신과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배쳐간다면 그만큼 그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곳입니다. 마치 이 그라사 지방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주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익을 본받아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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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